최근에 세력동향이 말씀드렸어요. AI, 로봇,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음성인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로봇을 진행하는 쪽에 바터 붙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간우입니다. 얼마 전에 리노스라는 회사가 폴라리스 그룹에 인수가 되었어요. 인수가 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역시나 이걸로 이용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 시가총액 역시나 5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회사이고 다이소 종목에 가까워지고 있죠. 천원 미만의 종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5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기 부담스럽지 않다. 매출을 보시면 매출액 꾸준하지만 적자폭이 이어지면서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어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재무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bps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시면 뭐 최대 주주로 성장회사인 오디텍과 그 외의 회사들이 있긴 하고 보유 지분량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0%의 유통 주식 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크게 회사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폴라리스 그룹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3,059원에 장외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 변경 계약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오디텍과 TS는 2017년도에 이런 식으로 장외 매수를 해서 대략적으로 3,900원대에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오디텍과 TS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물량 대체는 비슷해졌기 때문에 인수했던 가격은 한 420억대는 비슷하게 가져간다. 다만 기간 이익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지 못했다는 게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최대 주주가 바뀌자마자 전원간 행사를 밀어놨던 주식들이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841원에 15억 5천, 6억 5천 이런 것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저가에서 상당히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이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자문회사,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차익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대상자를 보면 폴라리스, 우너, 세원, 오피스 여기 되어 있죠. 변경 예정,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자 회정이니까 당연히 아까 프리미엄 줬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줬겠죠. 위노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IT 사업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F&C 사업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키플링, 이스트팩이라는 이 패션 가방 쪽 있잖아요. 가방 쪽을 갖다가 이 리노스라는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생활자파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파워보이스라고 해서 음성인식 및 화자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연관성 자체가 없잖아요.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갖다가 회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계 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이어서 진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전형적인 우회 상장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ICT 사업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고 그 가방, 이스트팩, 키플링 이거에서만 수익이 크게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음성인식 역시도 손실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T는 사실상 홀이고 거의 다 F&C 아까 보셨던 패션 쪽에서 수익이 줄어난 회사구나. 그럼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은 없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겠죠. 매출이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신규 인력을 끌고 와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배회사 리노스, 빅페이, 이노베이션, 파워보이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 매출액 보시면 거의 미미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보시면 재난안전통신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수주정보는 한 180억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 기간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2년에 나눠서 본다고 하면 수익 자체는 미미하겠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그래도 한 200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아까 뭐 한 420억으로 인수해서 200억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여기 보시면 공정가치, 금융자산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동자산 자체는. 과거에 제가 세력지도에서 요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폴라리스 세원과 그 다음에 아이유인플러스를 지배하는 주축인 아이에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요 세계도 연관성이 없는 회사들이죠. 그죠? 이거는 갑자기 무슨 가발 그런 쪽이고 이거는 또 IT 쪽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초에 중순쯤에 IT, 셀바스, AY와 의료 뭐 어떤 거 한다 그러면서 이쪽도 주가가 엄청나게 뜨고 이쪽도 주가가 좀 들썩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최대주주의 관계, 특수관계인 그쪽에 있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이유인플러스 아까 위에서 보셨죠? 여기 있는 요 회사, 요 회사를 싹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폴라리스 웍스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 신규 투자를 한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IA라는 곳을 통해서 서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Y2K 파트너스라는 것이 보여요.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아 폴라리스 웍스를 통해서 과거에도 여기에 나온 적이 있구나. 폴라리스 웍스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은 이름이 아이윈플러스로 바뀌어 있어요. 아이유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또로롱 보니까 아이윈플러스 자회사 AI 음성센터 기반 생체 인증 기술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 언제? 23년 11월 27일. 그러면 지금 리노스는 분명히 테마가 지금 정해졌죠. 아까 하워보이스 이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같이 띄우는 거겠죠. 야 근데 지금 리노스 주가가 천원대잖아. 천원대인데 프리미엄을 갖다가 삼천원대나 주고 샀어. 거의 3배를 간다는 예측 아니니?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엮여있던 거 상당히 많았어요. IA가 있었고 여기에 폴라리스 세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윈, 아이윈플러스까지 딱 6개의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올라도 연세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이 프로닉스라는 것이 아이윈플러스의 자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음성인식 센서로 연결을 하면 엄청나게 검색을 해보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1년 전 기사로 돌아가보면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구글 테슬라와 AI 음성인식 비서 및 이런 걸 한다고 얘기가 있었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내에서 워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얘기했었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래아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쓰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견 하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활용화가 됐다고 했을 때 로열티 지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의문을 봤었는데 역시나 주가만 글썩이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프로닉스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저 프로닉스 아이윈플러스에서 기사 나온 거 보면 아모레와 면발광 마이크로 LED 마스크 독점 공급 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충분히 테마는 준비가 되었고 이제 AI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근에 세력 동향이 말씀드렸어요. AI 로봇.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음성인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로봇을 진행하는 쪽에 파트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회사들 자체도 같이 주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장난 아닙니다. 역시나 얘들 여러 가지 어떤 테마를 미리 준비하고 깔아놓고 하나씩 터뜨리면서 주가 흔드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 불법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세력이라는 거는 나쁜 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지칭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유정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EW님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매달 한 종목의 공유 종목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삼겹살 한 줄 가격으로 여러분들 수익과 그 다음에 장마감 시향 등등의 지식들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노스부터 타트를 한번 보면 어쨌든 여기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뭐 타노스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손가락은 튕겨가지고 주가를 박살을 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매물 때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향후에는 테마를 타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다. 왜냐 이렇게 여기 이제 박스폰을 갖다 한번 트라이 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넘기면 다음 거 넘기기는 어렵지가 않겠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테마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이 약겨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아까 세력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다. 그러면은 지금 리노스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을 3천원을 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천원 미만에서 움직여 있기 때문에 3배를 줬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회사를 올린다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윈. 아이윈 보시면 여기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여기 올해 초에 이렇게 AI 관련해가지고 폴라리스랑 이렇게 뜨니까 올라왔던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만 한다라면 이거 물량 장난 없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아이윈 플러스. 아이윈 플러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등락이 나왔었던 부분 여기 아래에 하면서 모아놨겠죠. 모아놓고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터나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럼 폴라리스도 어떻게 됐을까요?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에서 이까지 올렸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여기에서 왔었던 자금으로 지금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떤 이슈를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이것부터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온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세원 역시도 이렇게 나왔었던 이 거래량 자체가 이번 테마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리노스 자체를 갖다가 지분을 간접적으로 지분하는 게 폴라리스 세원이니까 가장 중요한 폴라리스 운어로 말리겠죠. 폴라리스 운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었던 거 한번 쉬었으니까 이제 이 회사가 뜰 차례다. 여기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하면은 혼인 미험 두 배 증권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뭐 두 배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 다른 회사들이 여섯 개 정도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했던 이 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큰 그룹 IA IA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세요. IA 거의 이제 이거는 동전주죠. 동전주. 동전주 마지막에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쑥 흘러가면은 이게 몇 배입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만 가도 세 배예요. 세 배. 이거 하나만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거 이게 물렸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터졌던 거거든요. 원래의 가치는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4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장회사 자체도 보유를 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빵빵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선물 매도로 수익 내는 법 제가 실전방을 운영을 해드리면서 강의료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면서 지금까지 한 2주 동안 40만원 정도를 채워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지금 뭐 잠깐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강의료 이상의 자금을 만들어드리고 종료할 수 있는 게 이번 달 하나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지 어떤 세력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금액으로 적정한 레버리지 써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업 같은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강의 비싸게 주고 듣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어서 어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동일한 기간에 강의료도 돌려받고 지식도 쌓아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세력주들 했다가 손절당하지 마세요. 손절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5천만 원, 억까지 가는 사람을 수두룩백백으로 받고 언제, 어느 순간 정지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